좌표 북위 35도 12분 11.4초 동경 129도 5분 9.9초 북위 35.203167도 동경 129.086083도 35.203167 129.086083 동네부 동원외대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조선시대의 건축물이다.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당초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산 20에서 4번지에 있었으나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이전 복원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421에서 59번지으로 소재지가 변경되었다. 당초 지정된 독진대아문이란 명칭은 1655년 동네부의 군사권이 경상자병역 휘하 경주진영에서 독립하여 동네독진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하의 명칭이나 마치 동네부 동헌 출입문의 명칭처럼 사용되고 있어 문화재 지정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유적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네부 동헌 외대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문은 조선후기 동네부의 군사적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조선후기의 동네부는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국방과 외교상 중요한 곳이었다. 때문에 다른 고울에 비해 관하의 수도 많았고 규모도 컸다. 이문의 첫 건립은 1636년 동네부사 정양필이 동네부동원을 건립할 때 함께 건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여러 차례 중건을 거쳤으며 현재의 건물은 1870년 동네부사 정현덕이 중건한 것이다. 원래 동네부동원의 대문으로 망미루 뒤쪽에 있었던 것을 일제시대에 시가지 정리를 하면서 연고도 없는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있다. 이것은 1655년 동네부의 군사권이 경사자병형의 지휘 아래 있던 경주진관 소속에서 독립하여 동네독진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또 아래 좌우의 기둥에는 진변 병마절제형과 교린연량선이 있사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그 뜻은 동네부가 진변의 병마절제형이고 대일회교 때 일본사신을 접대하던 관하라는 것이다. 이 문은 우리 고장에 남아있는 전형적인 관하대문이다. 규모는 작으나 산문 형식의 흔하지 않은 건물이다.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다. 지붕은 소슬대문이며 처마는 호처마이다. 천장의 밑에 홍살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원래 외산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